자 골드 스탈스 오토리스 이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 어 복수네 아 복수 통사가 정답이겠네 이렇게 틀린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틀렸단 말이야 이게 특히 여러분들 이게 전기 토익에서 101번 문제였어요 101번 여러분 101번 문제 언제 풀죠 생각해봐요 100번 언제 풀지 파본 검사할 때 풀잖아요 그러니까 101번 빠르게 풀면서 지금 어 복수네 복수 이렇게 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ETS놈들도 알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파본 검사 시간에 문제 푼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1번에 이렇게 함정 문제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농담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파트 2 7번 문제 거의 이제 의문석 회사 많거든요 이게 파트 2 첫 문제잖아요 그중에서도 뭐가 많은지 아세요 when과 where이 많아요 팩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가 발음이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두 가지가 왜 발음이 헷갈리는데 왜 철범문제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파트 1에서 지금 1모드 6번까지 문제를 푼 뒤에 그 다음에 30초 가량 디렉션이 나오죠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이제 파트 2의 디렉션은 뭐지 파트 2는 어떤 유형일까 하면서 디렉션 듣고 있지 않잖아요 듣고 있지 않잖아요 침착하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트 5를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죠 파트 5 문제를 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넘버 7 하면 이제 그제서야 파라락 파라락 하면서 문제지를 넘겨요 그게 혼자 해도 소리가 되게 큰데 그 교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파라락 파라락 한단 말이야 그러면 묻혀가지고 왠지 왠지 겁나 안 들려요 겁나 안 들려 겁나 안 들립니다 그래서 7번 문제가 오던 분들이 높아요 통계적으로 높습니다 왜 파라락 파라락 때문에 안 들린단 말이야 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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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남들이 모두 파라락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여러분 그 나중에 시험 칠 때 7번 문제가 파라락 때문에 잘 안 들리니까 그때 다 같이 넘기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이라도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래서 파트 5, 6 문제를 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풀고 있다고요 넘버 7 했을 때 남들이 파라락 할 때 여러분들 그냥 거기에 그냥 문제 풀다가 점 3개 딱딱딱 찍고 문제 푸시면 돼요 왜? 잘 생각해 봐 잘 생각해 봐 파트 2는 다시 이렇게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굳이 내가 파라락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잘 못 들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파트 5에서 내가 보는 페이지 그대로 점 3개 딱딱딱 찍고 문제 푸세요 그런 다음에 침착하게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침착하게 넘어와가지고 그 다음 8번 문제부터 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파라락 성대모사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하는 성대모사 중에서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파트 5에서 101번 문제 이거 지금 110번이지만 실제로 101번 나왔었거든 왜냐하면 101번 문제는 여러분들 파본 검사 때 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가거든 잊지 마세요 첫 글자가 대문자라면 고유명사기 때문에 무조건 단수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단수 그래서 비번 탈락이고요 나머지 3개 중에서 C번이 능동태로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제공합니다가 되는 거잖아 제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첫 글자가 대문자면 고유명사다 복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왜 S를 붙이나요? 그거는 회사 만든 사람 마음이죠 여러분들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회사 이름도 그냥 만든 사람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냥 이름을 지으신 거냐 부모님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긱스 긱스의 단수는 기기입니까? 쌍둥이 돼가지고 긱스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냥 단수라고 생각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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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